미리 해피버스데이 아마 아는 플로버가 더 많을텐데 제가 행사를 가가지고 오늘 미리 축하를 합니다 이 옷 정보 이거 완전 보세 어디 건지 몰라 네 오늘 오후티 여기 보여줄게 샵입니다 어차피 차 타고다니 이러고 있어요 겨울로 겨울로 아 그리고 제가 태국 갔다가 입국할 때 옷의 정체를 눈치채신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거 그 썰이 있어요 엄청난 썰이 있습니다 태국에서 이제 입국을 했어요 그래서 캐리어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내게 없는거야 그래서 어디갔지? 이러고 물어봤어 스태프분들한테 근데 내 캐리어가 없대 캐리어가 모아져있는 사진을 봤어? 내게 없는거야 그 그 붙일 때 사진이었는데 내게 없는거였어 근데 차에도 없어 근데 거기에 진짜 비싼 옷부터 시작해서 내 모든게 들어가 있었거든 바르고 자고 하는거 사고다 아 이거 사고다 하고 있었는데 당장 그 다음날이 리허설이고 공연이고 입국인데 내가 아예 입을 옷이 없는거야 내가 옷이 아예 없는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멤버한테 빌려 어떻게 뭐 했는데 애들도 1박 3일인데 사실상 옷이 있겠냐고 그러다가 스타일리스트 실장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애들에 이제 입국 옷들을 하나하나 나한테 맞는걸로 이제 서현이한테 모든걸 빌렸어요 해서 이서현으로 살기도 해보고 그래서 막 장난으로 야 해외 나갈 때 누가 캐리어 들고 오니? 이러면서 또 안 가져와도 돼 혼만 들고 와 캐리어는 다행히 인천공항에 분실물로 있었다고 하네요 맞아 그때는 할 뻔했어 근데 찾았기 때문에 즐거운 애피로 남았다 주차측에 아 태국에서 생일 축하 받은거? 와 진짜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거야 전 지금도 사실 내 생일이란 자각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생일땐 라이브하는 날 이런 느낌인데 막 MC분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옆에 있어? 막 이 민망함을 어떡하면 좋지 막 나에게 생일이란 그냥 가족 단톡에서 연락좀 하고 그런 느낌인데 난 즐길 수 없었어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되지 로던 끝났어 남부 turbines 새끼를 찢어 흐흐흐 흐흐 흐흐 흐흐흐흐 흐흐 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왜 그렇게 예쁘냐고요? 감사합니다 나이를 잘 먹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30대가 제일 기대돼요 전 제 20살 초반이 좋지 않거든요 너무 불안정했어 근데 뭐 20살 초반이 다 그런 나이지 고생하고 불안정하고 근데 난 불안정한 게 싫어 지금도 불안정해요 흐흐흐흐흐 그래서 30대를 기다리는 거야 30대는 또 30대 나름대로 불안정하겠지 30대 된 분들 얘기 들어가면 그렇다더라구 어? 나 왜 30대? 이러면서 불안정한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나로 인해 혹은 외부의 요인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자에 가까워서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면은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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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놔둬야죠 뭐 어떻게 이런 느낌 사실 데뷔 전까지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산 케이스여가지고 그 대신 그래서 책임지는 책임지는 방법은 진짜 잘 배운 것 같아요 어린 나이부터 이제 데뷔를 하고 일을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의 회사 생활 혹은 학교 생활이 그러듯이 잘 하는 게 좋아요 글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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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는 크리스마스 누구랑 보내요? 일할 예정입니다. 진짜예요. 크리스마스에 이거 한 번 해줘야지. 스포라고? 나는 있잖아. 여러분들이 아는 척할 때 제일 웃겨. 어떤 거가 됐든. 되게 가끔 이제 막 댓글 보거나 뭐 하면은 되게 뭔가 다 통달한 것처럼 이제 막. 가끔 아는 척할 때가 이거는. 조금 웃겨. 내가 통계를 살짝 해보면은 한 28개 중에 하나 정도 맞는 것 같아. 예상보다 정답률이 높다고? 아닌데? 그럼 더 높여야 돼. 280으로 할게. 박지원이 나 캐리어 잃어버렸을 때 내가 단톡에 야 나 캐리어가 없다 이렇게 보냈는데 제일 행동적으로 걱정해줬어요. 일단 우리 방에 왔어. 방에 와가지고 야 어떡하냐 이러면서 야 옷 빌려줄게 이러면서. 우리가 그때 서현이랑 나랑 룸서비스를 시켰다고 말한 다음이었어. 그래서 와가지고 야 어떡하냐 이러면서 와가지고. 몰라 나 어떻게든 되겠지 뭐. 난 속으로 아 얘 얘 이거 먹으러 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. 계속 걱정만 하다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안 먹지? 라고 생각했는데. 알고 보니까 너무 놀라서 걱정돼서 왔대. 그니까 부산 의리녀. 그 다음에는 부산에서 왔대. 아 내일은 전주가 아니었지. 전주에 오는 사람.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은. 앞그루기에서 무대 밖으로 나갈지도 모르겠다. 저번에도 한 번 그랬었는데. 감사합니다. 전 여기까지인 거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간지러움을 못 견디고 이만. 그 다음에도 못 견디고. 그리고 낙법을 팍 해가지고 이제. 사라질지도 몰라. 진짜로 안 하면 속속하지 않을까. 하나도 안. 우리끼리 축하하고 그리고. 여러분끼리 재미있게 즐기고. 아니면 가보겠지. 이제 5시. sub indo by broth3rmax sub indo by broth3rmax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